혹시 집에서 직접 빨래하시는 분? 항상 집에 있을 때는 어머니가 빨래를 해줘서 너무 편했는데 우리 직접 와서 빨래를 이렇게 하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. 엄마 항상 고마워. 저 같은 패셔니스터는 옷이 많아서 동네에 세탁소부터 찾는다? 행복기스터 내부에는 학생들을 위한 세탁실이 마련되어 있어서 옷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줍니다. 감사합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서울에서 어떻게든 pueblo 이어가입니까 피니어 만만하시겠습니다. 그곳에서 어떻게든 그렇게 지식이 되어있는지 눈에 버터가입니까 끊겼어요. 감사합니다.